여름딸 아니라고 우와! 내가 이렇게 하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했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진아라고 하고요 나이는 25살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직업이 좀 여러 갠데 DJ 하나 하고 있고 타투이스트로 활동도 하고요 밴드에서 베이시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청 미쳤어요 어떤 부분을 살려보시는가요? 제가 얼굴에 볼살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볼살 빼고 이마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마는 이제 채워놓고 그런 사진이나 막 찍으면 항상 생각했던 게 얼굴이 너무 부확이 나가지고 주변 지인분들은 수술하시는 거 아세요? 몇 명은 말하긴 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활동하는 밴드 몇 분만 말하긴 했어요 그러면 수술 후에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인가요? 부모님인 것 같아요 달 떴다고 그러니까 이제 달 안 뜬다고 배운달 수술 후에 가장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프로필 사진을 계속 못 찍고 있거든요 계속 찍을 때마다 건지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프로필 사진 빨리 찍고 싶어요 저 수채화 타투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 수채화요 저 타투하라고 하나 싸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거 언제든지 알았어요 아 정말요? 제가 재료비만 받고 해드릴게요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여기 다 찍혔습니다 알겠습니다 DJ 활동 하신다고 하셨는데 잠시 쉬어야겠네요 마스크 끼고 하거나 그냥 라디오 방송처럼 그렇게 한다고는 얘기는 했어요 마지막으로 수술해주실 선생님께 한 말씀 선생님 많이 빼주세요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곧 수술이신데 두려운 마음 없어요? 이상한 것 같아요 무섭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고 자고 일어나보면 끝인데요 자야지 아무것도 안 먹고 오셨잖아요 지금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 저는 신전 신전 아 신전 저 신전 진짜 좋아하는데 매운 것도 먹어서 순한맛 치즈 네 최후의 만찬은 뭐였어요? 어제 치킨이요 치킨 네 고추바 아 맛있는 거 맞지 근데 수술하면 이제 이렇게 아 수술하면 빼야되고 찌면 안 되니까 아 신전은 어떠세요? 기대됐는데 아까 피부가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피부 상할까봐 막 그런 걱정은 있는데 근데 저 상할 피부도 없으신데 어딘가에 있는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미래의 남친한테 지금 나의 모습 못 봐서 다행이다 절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네 이따 뵐게요 진아님 괜찮으세요? 아까 전에 불러도 안 깨셨는데 지금 엄청 잠에 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 목소리는 들리시죠? 어때요? 막 아파요? 나한테 진짜 택시가 귀가 멀어 멀어가지고 응 택시가 너무 안 잡히니까 막 서러운 거예요 아프니까 가면은 멀었어요 택시 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마취가 덜 깨가지고 울면서 왔어요 왜냐면 왜 그런지 기억은 안 나요 아프니까 집에 가자마자 그냥 꿀잠 잤는데 꿀잠 잤는데 꿀이 많이 안 꿀잠 잤는데 꿀잠 꿀잠 우와 신기하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다 보다가 여기가 들어갔어 뭐가 내가 아닌 것 같아 미래가 빡빡해가지고 오늘 제가 아닌 것 같아 이방을 반질반질한 적이 없어 굉장히 반졌어 네 원래 여기 옆집 받아야 되는데 아니 진짜 많이 사는데 신기하다 내가 원래 이렇게 해줬겠나? 응응 다음 오게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2주차 되었는데요 제가 옆장구가 살짝 있고 몸에 비해 볼살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됐었는데 저도 너무 놀랬어요 수술 끝나고 나와서도 볼이 여기가 V라인으로 갸름하게 돼서 엄청 만족스러운데 지금 2주가 됐는데 지금 붓기도 다 빠지고 엄청 갸름해졌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